사과와 배 등 과수나무에 치명적인 과수 화상병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 음성을 중심으로 의심신고와 양성판정이 잇따르고 있는데 치료 방법도 확실한 예방책도 없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신홍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의 한 가수농가. 사과나뭇잎이 갈색빛으로 그을렸고 줄기도 바싹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세균의 나뭇가지와 잎, 열매까지 불에 타는 것처럼 변하는 과수 화상병에 감염된 겁니다. 이 병은 지난 2015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뒤 한동안 잠잠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내 중북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중입니다. 제천과 충주, 음성에서 지금까지 29건이 신고됐는데 이 가운데 10건은 농촌지능청 정밀조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면적으로 보면 올해 이미 19헥타르가 피해를 입어 지난해 29.2헥타르를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빠른 전염 속도에 비해 아직 감염 방식이나 확실한 예방법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발생농가 주변 100m 이내 과수는 무조건 매몰 처리해야 하고 한 번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3년 동안 같은 작물을 심을 수도 없습니다. 이에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발빠른 조치를 위한 농가 신고제를 운영하는 한편 농기구 소독과 방제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학 때 꽃이 피기 80% 폈을 때 1차 방제를 하고 또 만개우고 2차 방제를 하고 예방을 하고 소독으로 예방약을 방제하는 방법도 있고 농가는 전지전지이라든가 적과라든가 농기계 소독을 철저히 해서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농가 소독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에선 화상병이 발생한 나라의 사과와 배 등 과수 묘목은 물론 과실까지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충북 원예작물 수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원경입니다. 촬영기자1호